사랑 차다 승리만을 떨쳐가는 긴 나는 천방 대승에 오직 안개 조선의 길이라 안녕하세요. 케빈입니다. 이제 DLC 시나리오도 딱 두 개가 남았는데요. 오늘은 아홉번째 시나리오 셀레스테 마운틴입니다. 다들 셀레스테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2018년에 나온 게임이고요. 저는 에픽게임즈 스토어에서 무료 배포할 때 받아서 해봤거든요. 제가 플랫포머 게임은 잘 못해서 금방 관두기는 했는데 이 시나리오가 그 셀레스테의 오마주 맵이에요. 그 게임이 맵에 있는 딸기를 모아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맵 곳곳에 딸기가 숨겨져 있어요. 여기에 이런 딸기가 있고 그리고 또 공원 입구가 튜토리얼에 나오는 부분이에요. 스테이지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놨고 또 여기 있는 이 부서진 빌딩이나 이 산 위에 있는 호텔 같은 건물들도 다 그 패러디 중에 하나일 거예요. 근데 이 컨셉을 살려서 공원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우중충하고 무너진 건물에 밖에 북한 놀이공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북한을 사진으로만 봐서 그 모습을 다 살리지는 못하겠지만 어떻게 만들어질지 한번 지켜봐주세요. 그러면은 타이밍스로 넘어가 봅시다. 이 자은 날씨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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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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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멸이 그 이후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떨쳐갈 그 승리는 우리의 앞에 있어라 사랑사다 승리와는 떨쳐가는 긴 나는 전도 대회 승리 오직 한결 조선의 기리리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대회 승리 오직 한결 조선의 기리리라 감사합니다.